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어제는 시장이 인간적으로 오르겠지 했는데 저도 외부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수 선물이 하락하는 걸 보고 수율장도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시장 정리해보면 장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P&G가 깜짝 실적을 공개했고 국채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국채금리가 1.9%를 돌파하기도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효과도 87달러선까지 치솟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기술주를 향한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지난해 11월 22일에 기록했던 52조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빠졌고요. 이로써 기술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뉴욕 증시 보면 하루하루 열어보기가 두렵다라는 생각만 드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두 가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전에 조금 전에 발표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발표될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8만 6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1만 천 건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23만 건보다도 늘어난 수치이고요. 지난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오늘 개장 전에 분위기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 주요지수선물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는 아주 소폭 오른 1.83% 정도로 어제 장전에 급등세 대비해서는 다소 진정된 상태고요. 국제유가가 0.53% 내리면서 86달러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0.87% 오른 4만 2천 달러선 기록 중인데요.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어서 좀 기분이 좋네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목요일 개장 전에 이슈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인데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냅니다. 시장 예상치는 매출이 77억 천만 달러, EPS가 0.82달러고요. 다음 주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아이비들이 제시하고 있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정리해봤는데요. JP모건 체이스는 요금 인상을 통해서 2022년 매출은 10억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재차 콘텐츠 투자에 활용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 725달러 유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4분기의 인기 콘텐츠에 따라서 구독자들이 늘어났을 거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750달러 유지했고요. 트로이스트 파이낸셜에서는 가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동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어 있지만, 연매출은 대체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했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90달러 유지했습니다. 대체로 아이비들의 긍정적인 의견들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개장 전 넷플릭스의 주가는 1% 가까이 오르면서 520달러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드모터 보겠습니다. 오는 2월 3일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전일 4분기 가이던스를 공개했습니다. 동사는 리비안 투자로 인해서 82억 달러의 큰 폭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회성 비용이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포드 차량이 브레이크 등이 꺼지지 않는 등의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차량 20만대에 대해서 대규모 리콜을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악재 속에 어제 주가가 8% 가까이 하락막염했는데요. 오늘은 제퍼리스에서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 25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포드가 130% 넘게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상승에 여력이 없다, 너무 과도한 랠리였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장 전에 포드의 주가는 2.81% 내려가면서 21달러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와 오늘 줄지어서 실적을 공개한 항공주 볼텐데요.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는, 시장 예상치를 상위하는 매출과 예상 대비 적은 손실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냈지만, 전일 주가가 2% 이상 하락했고요. 현재도 0.83%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산은 오미크론 신종 변이로 인해서 단기 예약에 타격을 입었지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전의 실적을 공개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은, 홀리데이 예약 증가에 힘입어서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예상 대비 적은 1.42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현재 주가는 1.39%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제 14% 가까이 급등했던,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볼 텐데요. 미국 통화감독청과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뱅크 차터를 승인받았다라는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전일 급등했고요. 이로써 작년에 발표했던 골든퍼시픽 은행 인수도 곧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호재가 전해지면서,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절반가량 빠져 있었던 동사의 주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2.70% 오른 14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오늘 개장 전에 이슈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은 앞서 전해드렸던 종목들 외에도, 장전에 유니온퍼시픽, 인투이티브 서지컬, 트래블러스, 베이커 휴즈 등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장 정말 오랜만에 반등해서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인데요. 부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서 끝까지 안정적으로 상승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힘내셔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장 마감 후에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금요일 밤에 다시 만나요. 안녕!